이곳은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한 병원입니다. 진료가 모두 끝난 시간이지만 병원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남아있었죠.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느 동양인 노의사의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는 간호사의 부름을 받고 나서야 펜을 내려놓았죠. 그는 가운을 벗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료실을 둘러봅니다. 손때 묻은 기구들과 오늘을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그의 머릿속으로 몇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료 진료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미쳤다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자신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살려달라던 환자들. 누구도 못 살리는 환자라면서 하나같이 말리던 환자를 기적처럼 살린 일. 아버지가 뉴스에 나왔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자식들. 모든 일들은 이 작은 병원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 자신의 진료실을 둘러보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그가 진료했던 환자들과 무료 진료소를 같이 운영했던 동료 의사들,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포옹하면서 서로 있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전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그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로 힘차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가 은퇴한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으로 접한 테네시주의 다른 지역민들 또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킴, 나는 당신이 목숨을 구해준 걸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은퇴 이후 즐겁게 사시길. 난 그를 계속 그리워할 거야. 그는 아직 그들 모든 의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은퇴가 되시길. 닥터 킴, 닥터 톰 킴. 그의 한국 이름은 김유근입니다. 그는 테네스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의사로 만 6천 명 이상의 미국 지역민의 목숨을 살린 영웅입니다. 묵묵히 걸어온 그의 인생길과 함께 그가 환자들에게 행한 기적의 순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킴의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파란만장했습니다. 닥터 킴의 아버지는 평양의전 출신의 의사이자 김일성 의대의 외과 과장이었던 고 김봉호 의사로 명예와 부를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김봉호 박사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탈북을 결심했었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닥터 킴과 그의 가족은 북한에서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차 박스 칸 꼭대기에 매달려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온 닥터 킴은 꼭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의 나이 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기차의 속력과 영하 10도의 온도에서 모든 가족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는 그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닥터 킴의 가족은 남한에서 10년 동안 살았고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의 부친은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면서 시카고 한인회장을 했고 1976년에는 연대의 대의 거액을 기부해 기초의학 분야인 생화학 전공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부친은 공산체제가 싫어 월남했지만 지난 80년대 후반 북한의 아리랑축전 때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다시 만나 화해한 일화도 있습니다. 닥터 킴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그래서인지 평소에 봉사 정신이 투철한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의료선교를 위해 잠시 연세대 의대로 영유학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이야 한국도 의료기술이나 의사들의 수준도 선진국 못지않게 발전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단 한 명의 의사, 의대생이라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봉사한 닥터 킴은 몇 년 후 다시 오하이오대와 테네시 대학에서 레지던트와 전문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의사생활을 10년 넘게 하던 그는 나이가 들자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무의촌에서 의료선교를 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 기사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닥터 킴은 가난한 주민들이 의료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닥터 킴에게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톰 뭐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어. 이게 너의 당장 해야 할 일이야. 내 이웃을 먼저 도와야 해. 당시 테네시주는 아직 건강개혁의 초기 단계에 있었고 메디케이드를 보완할 텐케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그 당시에는 더 형편없었습니다. 미국은 oecd 국가 중 1인당 의료비 지출 순위가 1위인 나라로 1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이 무려 1만 달러 약 천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나라입니다. 미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도를 마련했으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너무 빡빡했고 민간 의료보험은 너무 비쌌죠. 이에 사명감을 느낀 닥터킴은 1293년부터 모든 일과가 끝난 후 저녁 시간에 매일 서너 시간씩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텐케어의 규제가 더 빡빡해지면서 테네시의 저소득층이 의료 혜택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만들어 완전히 그 일에만 전념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닥터킴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돈도 못 버는 짓을 한다면서 미쳤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정을 믿고 따라주는 가족들의 응원 그리고 평소 닥터킴을 존경하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가 여는 병원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는 무료 진료소를 무사히 열 수 있었습니다. 닥터킴의 진료소에는 평소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및 암환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5명에서 40명이 닥터킴을 찾아왔었죠. 엑스레이, 혈액검사, 진료비가 모두 무료여서 녹스빌 주변은 물론 멀리 맨피스나 켄터키주에서 오는 환자도 있었죠. 진료소는 김 박사가 10년간 혼자 봉사해 오다 2005년부터는 10명에서 25명의 의사가 함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의 일부 재정지원도 있지만 대부분 김 박사의 봉사에 감명받은 지역 교회와 주민들이 내는 기부금으로 운영되었죠. 정비공 베니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한 고통에도 3년 동안 의사를 만나지 못했던 환자였지만 무료 진료가 생기면서 드디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린다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돈을 아껴야 한다는 압박감에 병원 근처에는 감히 갈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왜 건강을 돌보지 않느냐는 닥터 킴의 호통과 함께 거의 반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한 병원에서 그녀는 고혈압이 심하다는 잔소리를 듣고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편이 좋지 못한 이듬도 병원에 갈 만한 돈이 없어 병을 키워오고 있던 사람인데요. 치료를 받으면 진작에 해방될 수 있었던 고통인데 돈이 없어 불필요하게 더 큰 고통을 알아왔던 것입니다. 에이미에게는 천식을 앓는 딸이 있었는데 역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충분한 치료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닥터 킴의 봉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에이미의 딸은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닥터 킴의 진료소는 무료였지만 닥터 킴에게 한국은 미국보다 의료비가 훨씬 저렴하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바로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킴벌리. 그녀는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갑자기 쓰러져 몇 년 만에 방문한 병원에서 암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시안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던 그녀는 펑펑 울면서 다가올 죽음에 오들오들 떨어야 했죠. 그녀의 동생도 비슷한 이유로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킴벌리는 두려웠습니다. 킴벌리는 많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 오직 닥터 킴만이 살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닥터 킴의 끊임없는 설득에 그녀도 희망을 갖고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킴벌리는 나쁜 생각은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닥터 킴은 내가 환자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고 말해주었고 그의 권유에 따라 몸에 상대적으로 덜 무리가 가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암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암을 발견한 뒤 한 달 후 킴벌리의 생일날 그녀는 병증으로 인해 온몸이 통통 붓고 머리가 매일 한 뭉텅이씩 빠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활짝 웃으며 위트 있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습니다. 암해지지 않겠다는 그녀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생일 축하해 암을 이겨내버려 라고 말하면서 킴벌리의 싸움을 응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격려 그리고 닥터 킴을 비롯한 무료 진료소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눈물겨운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닥터 킴을 제외한 모든 의사들이 가망없다고 했던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킴벌리는 그 뒤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닥터 킴을 도울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누구보다 솔선수범했습니다. 어느 날은 닥터 킴이 병원 주변에 거의 정글 수준으로 자라난 잡초 더미를 제거하다가 지쳐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도구와 제초를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찾자 당신으로부터 목숨을 빚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라는 댓글을 달고 바로 그를 도우러 뛰쳐나갈 정도였습니다. 20년이 넘는 무료 진료 봉사 기간 동안 7만 명이 넘는 사람을 진료하고 무려 1만 6천 명의 목숨을 살린 닥터 킴. 그의 이런 선행은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방송사들도 그를 토크쇼에 초대하거나 뉴스로 그의 업적을 보도했습니다. 닥터 킴도 자신을 불러주는 곳이라면 빼지 않고 나갔습니다. 기부금과 사비로 운영되는 병원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난한 이들에게 쓰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았기 때문입니다. 닥터 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확대를 위해 하루에 의사 한 명이 환자 한 명을 교회의 도움 그리고 이 달러의 기부로 무료로 진료하자는 5개의 손가락 캠페인을 전개했었고 이를 소개하는 같은 제목의 책도 냈습니다.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닥터 킴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이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5천만 명이나 된다라며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맘이 들어 진료소를 시작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 4월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연방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미국 전역의 무보험자가 많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미국 출신이 아닌 그가 미국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도 갸륵해서 누구라도 감화되고 말 것 같습니다. 김 박사의 노력에 힘입어 녹스빌 주변에는 브라이스빌과 오크리지 등 추가적으로 무료 진료소가 설치되었고 연내의 시내 흑인 밀집 지역인 맥은올리아에도 진료소가 추가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원래 꿈은 무이촌에 가서 의료선교를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미국에 정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무료 진료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은 그는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FBI로부터 받은 지역사회 지도자상. 한국 정부도 그에게 시민 공로상을 주었습니다. 대통령 케네디의 전 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창설한 AIPS로부터는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제퍼슨상을 수상하는 등 놀라운 업적을 세웠습니다. 또 2006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 봉사상을 받았고 낙스 카운티는 2003년 7월 22일을 김유근의 날로 지정하며 미국 땅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한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달려온 세월, 이제는 그도 많이 늙었습니다. 닥터킴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밀어오던 은퇴를 더는 미룰 수 없겠단 생각이 들었고 결국 2019년 무료 진료소 소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닥터킴은 은퇴 이후에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아직 의사로서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노년에는 의료선교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 마지막 봉사를 하거나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를 설치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 김 박사는 또 자신과 한국인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한국전의 참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희생한 미국 등 16개 참전국의 희생이 컸다고 보고 이에 보답하려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동고동락했던 부산 성지국민학교와 부산중동문을 그리워하는 김 박사는 의료봉사를 말없이 뒷바라지해준 부인 노하옥 여사 등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마지막 바람을 털어놨습니다. 한국 정부는 닥터킴의 봉사정신과 한미우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통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닥터킴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자주 묻는데 그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항상 기독교 신자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 6.25 동란 때 유엔군 특히 미국이 한국을 위해 희생한 것을 의술로 보답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가치를 두며 전 세계의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백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빛내주는 당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좌 6.25 동란 때 유엔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